맹꽁이 중국어 tv 자 39회 입니다 오늘도 또 패턴 하나 배우면서 하루 또 간단하게 즐겁게 시작해 봅니다 맹이야 힘차게 가자 출발 a b b 끙 중 역 에서는 a 가 b 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비교문인데 앞에 a의 내용이나 상황이 뒤에 b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끄면 간단한 것 같아요 안봐도 그냥 딱 내용이 들어오는데 예문 보면 더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예문 보러 공부하러 가게 보겠습니다 갑시다 생명은 전음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 비 준연更 중요 생명 비 준연更 중요 생명 생명 준연 전음 더 중요하다 생명 비 준연 더 중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전음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ью 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만 생명비 존 년更 중요 생명비 존 년 건 중요 생명비 존 년 건 중요 생명비 존 년 건 중요 다음 내용은 건강은 금전보다 더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금전이 아무리 많이도 소용이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돈 중요하죠 그렇지만 건강이 우선 되고 건강 나빠져 봐야 할지 사실 이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느끼기가 저희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이 나빠져야 이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건강비 존 년 건 중요 다음 예문 그는 미래의 일이 여자친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래의 일이 여자친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她觉得前程比女朋友更重要 她觉得前程比女朋友更重要 다음은 여러분 국가의 일기에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国家的利益比个人利益更重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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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국가의, 예문이라고 생각했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개인인권이 무시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도 중요하겠지만 예문으로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게 국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국가가 다 모두 중요합니다 예문으로 쓴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어느 한쪽도 무시가 되면 아닙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国家的利益比個人利益更重要 과자的利益比個人利益更重要 네 다음 예문 아까 세상을 많이 돌아보는 것이 죽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出去看外面的世界 比使读書更重要 더出去看外面的世界比使读書更重要 오 맹이真棒 정말 장도 원장에 두지야랄라 이렇게 긴 문장도 읽었어요 더出去는 많이 나가보다 看 보다 外面的世界 바깥 세상 바깥 세상을 많이 나가보는 것이 죽은 책을 그냥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냥 가만히 읽는 거지요 생명이 없는 거지요 책 읽는 것도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냥 읽기만 한다 이 뜻입니다 바깥 세상을 많이 나가보는 것이 죽은 책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더出去看外面的世界比使读書更重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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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이래서 오늘 또 하나 또 패턴 하나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